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하고 바이러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요. 상주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루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우리 몸 안에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의 5배 정도 존재합니다. 크기로 본다면 바이러스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기 보면 10에 마이너스 9승미터 이게 1나노미터거든요.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6승미터 이것이 1마이크로미터고요. 여기 바이러스가 있죠? 이 바이러스의 중간 정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10에 마이너스 7승미터 이것보다 조금 작죠?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뭐 이런 정도 중간 정도 크기를 보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미터 즉 1마이크로미터보다 살짝 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크기가 단위에서만 봐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박테리아가 400나노미터 정도이고 바이러스는 20에서 250나노미터 정도이니까 그 크기 짐작할 수 있죠? 1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9승미터인데 머리카락이 대략 10에 5승나노미터다 하는 것을 참고해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1나노미터가 10에 마이너스 9승미터 10억분의 1미터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지수로 하면 10에 마이너스 9승미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에 마이너스 6승미터니까 둘을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00배 차이가 나네요.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10에 5승나노미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노가 10에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것은 10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머리카락이 대략 100마이크로미터쯤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대충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박테리오파지 라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모습을 전자현경으로 찍은 것인데 박테리아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가 잔뜩 달라붙은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박테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박테리아 표면에 이런 것들 있죠? 달라붙은 놈들. 이런 놈들이 이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이 안으로 DNA, RNA 이런 자기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러면 박테리아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내 점막의 첫 방어선인 위장관 내 2차 림프기관 성숙을 촉진해서 면역반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박테리아 감염은 국부적으로 질병이 진행되는데 반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 감염은 전신으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일부 바이러스는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죠.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껍질 속에 DNA나 RNA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로 박테리어 파아지를 예를 들었죠. 여기 박테리아의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 할 것 같으면 박테리어 파아지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껍데기가 있고요. 박테리아 표면에 세포막에 이렇게 다리 같은 것을 놓고 이 다리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DNA나 RNA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박테리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들어가 숙주세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 증식하는 거거든요. 만일 바이러스의 DNA나 RNA를 숙주세포의 DNA에 삽입해서 숙주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세포가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언커바이러스라 부릅니다. 암연구로 세계적으로도 크고 유명한 MD 앤더슨 센터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7가지 바이러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그 각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MD 앤더슨 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홈페이지 방문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니까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EBV 바이러스 그 얘기가 나오네요. EBV는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은 림프종 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이 hepatitis B 바이러스, HBV인데 이거는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혈액이나 정액 및 기타 체액을 통해 전염되는데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이고 백신은 일반화되어 있죠. 그 다음이 HCV 이겁니다. 이것은 C형 간염 바이러스로 감염된 혈액을 통해 전염되고 간암의 주요 원인이고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없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HIV. 이거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정액, 질액, 혈액 및 모유를 통해 전염됩니다. 암을 직접 유발하진 않지만 면역계를 손상시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체의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관련된 암에는 카포시 6종, 림프종, 자궁경부암 및 항문, 간, 구강과 인후, 폐암이 포함되고 백신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HHV8 이게 있네요. 자, 이거는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로서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의 카포시 6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HPV 바이러스가 있죠. 이거는 목구멍과 항문, 생식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1에서 12세의 소년 소년은 HPV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길죠. HTLV1 바이러스는 성인 T세포 백혈병과 림프종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염된 혈액 등의 체액과 모유를 통해 전염이 됩니다. 인체에 있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고, 일부 바이러스는 오히려 면역에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백신이 있는 경우는 사람이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 암의 약 15%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암과 관련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바이러스는 사실 감기, 독감, 아니면 사마귀 이런 친숙한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에볼라, 천연두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를 죽일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에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가 지금 치료의 주안점인데, 백신은 많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의 첨가제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체계가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죠.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치료라고 하는 것은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맞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말하자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백신 외에 몇 가지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식사 전, 그리고 얼굴에 손을 가까이 대기 전에 눈, 코, 입 이런 데에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손을 씻는 습관 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 혈액 이런 것들이 묻어있을 대연성이 있는 그런 제품, 예를 들어서 칫솔이라든가 면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용품, 예컨대 마스크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HPV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HPV에 대한 여성들의 정기검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IV, AIDS죠. HCV, 이거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역시 정기검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회용 주사기, 물론 우리나라는 표준화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일회용 주사기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피어싱이나 문신 이런 데 사용하는 바늘 같은 것은 반드시 새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멸균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욱이 개개인의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죠. KNL은 내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을 좀 덜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